안녕하세요. 여기는 2020학년도 대수능의 기적이 시작될 강의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2020학년도에요. 2020학년도 대수능의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마도 내 인생에 고섬이라고 하는 시간이 올까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공부를 막 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잘하실 수 있고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을 하게 될 수험기간이라고 하는 1년 동안의 기간은 마냥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괴로운 시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 귀중한 시간이 결코 괴롭거나 불안하지만은 않도록 선생님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요. 이번 커리큘럼 가이드에서는요. 전반적으로 4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적으로 선생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강사 소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는 것이 커리큘럼 가이드잖아. 선생님이 전반적인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어떤 고민 속에서 설계를 했는지 커리큘럼 설계 과정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 설계 과정 속에서 오랜 고민 끝에 나온 커리큘럼을 확정해서 월별로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건지 월별 강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랑 선생님이 1년 동안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계획을 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좀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스터디 플래너나 아니면은 필기할 수 있는 메모지를 준비해서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각 달별로 진행되는 강의가 언제 업로드가 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몇 강으로 진행이 되는지 업로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커리큘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생님 이름은 이다지고요. 선생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을 뽑아봤어요.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사업가를 졸업했고 사업가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98점으로 졸업했고 4.3 만점에 4.13으로 학점을 졸업을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교육 시장에 바로 선생님이 진출했던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서의 커리어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우선적으로 중등 전교사 1급 자격을 취득을 했고 중학교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고등학교에서는 전국 단위로 공부 잘한 학생들을 뽑아서 선발해서 가르치는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전교사로 4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 동안 EBS에서 대표 강사로 사회탐구 영역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2년간 누적 수강생이 딱 2년 동안만 66만 명이었고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선택자 수가 2만 명이 조금 넘잖아요. 선생님 강의는 한 해에 14만 명이 들었습니다. 2014년에는 사회탐구 영역 EBS 강사들 중에서 총 대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유일무이한 현 시장에서 강의를 하는 분들 중에 유일무이한 동아시아사 교과서 저자입니다. 비상교육에서 나온 교과서를 선생님이 6단원을 썼어요. 2016년에 이제 메가스터디에 진출을 했고 2017년에는 메가스터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영역의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수치들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커리큘럼을 짰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1등급과 만점이죠. 선생님이 원하는 건 만점이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만점을 받고 무조건 1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선생님 커리큘럼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것만 얘기하면 끝났어요. 이거 이외에 이 사항으로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선생님 근데 1등급 만점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워요 여러분들.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평가하는 아주 주요한 내용 영역과 이 내용을 적용하는 인지 요소에 해당되는 적용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빠짐없이 배우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1등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쉽죠 여러분. 그러면 내용 요소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선생님이 그거를 커리큘럼과 강좌에서 어떻게 녹여내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용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수능에서 평가하는 출제될 가능성까지 포함한 모든 내용 요소들은 사실상 개념 강의에서 다 다뤄요. 수능에서 평가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는 개념이 있을 것이고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기출에서 나왔는지 어느 정도의 난이도까지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여기까지 하면 95% 정도까지 된 거예요. 매년 수능에서 평가를 할 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평가원 코드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이 평가원 코드가 QR코드처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평가원에서 그 해에 강조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연계교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와요. 이걸 잘 분석하면 올해 평가원에서는 이런 경향성의 문제를 출제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연계교제는 총 수능특강, 수능완성 두 권이 있죠. 선생님 EBS에서 3년 동안 수능특강, 수능완성 강의를 단독으로도 진행을 해봤어요. 수능특강, 수능완성과 관련된 내용까지를 녹여내서 기출과 연계를 한 강좌에 담아냈고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의 모의고사와 연계교제, 그리고 개념과 기출을 총망라한 그 해의 평가원의 모든 것을 담아낸 강좌가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개념을 완벽한 개념 완성해서 기출과 연계에서 나왔던 내용과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접근을 탁월한 문제풀이에서 총체적인 2020학년대 평가원 코드를 풀어내는 것을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근데 내용을 알더라도 문제에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교육심리학에서는 인지요소라고 부르거든. 인지요소가 다 다르니까 1등급에 해당되는 인지요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사고력이라고 표현해요. 사고력 문제에 적용해내는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고력은 적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습이 필요해요. 선생님 그럼 제가 어느 분야의 사고력이 어떻게 부족한지 저는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는 친구들이 있죠.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문제에서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 과정 속에서 나에게 부족한 사고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발문을 잘 제대로 읽지 않거나 아니면 개념을 단순히 까먹어서 틀리는 건 단순 실수의 영역이고 이 단순 실수의 영역은 사실 연습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의를 기울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은 두 가지예요. 역사 문제에서 틀렸다. 연표 해석이 안 된 겁니다. 역사의 흐름이 이해가 안 갔거나 연표적인 부분이 약했던 경우를 연표 해석의 영역에서 이제 보강을 할 수가 있고요. 자료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사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면 됩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이 따로 특강으로 뽑은 건 연표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역사 문제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킬러 문항이 킬러 문항이 매년마다 적게는 한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1등급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연표 해석이에요. 그래서 연표 특강을 올해는 대폭 강화했습니다. 연표 해석을 늘려주는 강의는 연표 특강에서 연표와 함께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사료 해석은 원래 사료 특강에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사료에서 어려운 사료에 대한 해석을 어디에 녹여 냈냐면 문제풀이로 가져갔어요. 문제풀이와 파이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없는 사료로 변형해서 해석해보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고민 속에서 나온 총 4개의 강좌가 월별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월별 계획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수능까지 정말 쉬는 때가 없이 꽉 차있죠. 좀 더 땡겨서 자세히 볼게요. 빠르면 10월 말부터 3월 첫째 주까지 개념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 모두 현장 강의에서 진행이 되고 촬영 후 업데이트가 그 다음 날 될 거고요. 3월 달은 개념 강좌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주에서 세 주 정도가 남아요. 이 두 세 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개념의 총 흐름을 연대기적으로 복습을 하세요. 이게 머릿속의 개념이 파지가 되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연표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연표 특강을 공부를 다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사실상 수능에서 킬러 문제까지 커버하는 개념들이 거의 다 여러분들이 습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서 5, 6월 달에 현역인 친구들은 중간고사 기간이 겹쳐져 있죠.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복습을 하신 다음에 여름대 사회탐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 7, 8월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계교제와 기출내용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기출문제 교제, 기출문제집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 문제풀이 강좌 교제로 모두 다 커버됩니다. 그 이후에 파이널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4회차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5회차를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8회차로 진행이 될 거예요. 9월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파이널 모의고사 예리안이 진행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개념은 몇 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언제 업로드 되는지 교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2달 동안에 우리의 좌표예요.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우선 완벽한 개념 완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동아시아사가 12월 31일 날 개강이고 세계사가 1월 4일에 현장에서 개강이 돼요. 그럼 이 현장 강의를 촬영해서 그 다음날 업데이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계사는 변함없이 36강, 동아시아사는 30강으로 모든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 저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내신에서 배우지 않았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강의는 1강이 아니라 0강이라고 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도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용어에 대한 학습, 기본 개념을 잡아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 듣고 여러분들 내신에서 하지 않고 독학한 친구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강의를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업데이트는 세계사는 4강씩 10주차, 3강씩 10주차로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3월 학평 치르기 전에는 완강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강의와 교재를 만들도록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완벽함을 보여주는 교재의 세트가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학년도 데뷔 강의를 2018년도에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2018년도에는 4권이었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선생님 강의는 교재와 100% 일치해요. 그래서 교재 따로, 수업 따로 해서 필기를 따로 해야 된다거나 하는 불편함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100%의 수업 내용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본책이에요. 수업을 들을 때는 여러분 본책이 있으면 돼요. 이 본책과 컨텐츠가 하나도 겹치지 않는 완벽하게 새롭게 복습만을 위한 완벽한 컨텐츠로 구성된 것이 1등급 메이커 복습노트입니다. 복습노트는 여러분들이 수업이 나가고 그 수업에 맞춰서 복습을 해 나갈 때 들으시면 돼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교재에 대한 활용법은 선생님이 별도의 이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복습노트를 가지고 복습을 하신 다음에 이 1등급 메이커의 복습노트에 들어가 있는 문항과 관련된 해설과 관련된 복습 강좌가 4월달 되기 전에 제공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복습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선배가 너무너무 잘 활용을 해 오고 있는 기적노트가 있습니다. 정말 예쁜 표지에 땡땡의 기적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본책과 1등급 메이커를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간 내용을 여러분들만의 노트에 단권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권화 노트여서 수능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게 될 노트가 바로 기적노트가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을 개념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3월달에 남은 기간 동안에는 복습달이여 복습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2번 보시면 1등급 메이커 복습노트에 들어가 있는 문항들이 선생님의 해설 강좌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 이후에 4월달에는 연표특강이 개강을 하겠죠. 4월 초에 개강이 되고 강좌 구성은 원래 10강에서 5강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연표를 쭉 선생님이 설명하는 연표 그 해에 출제된 모든 연표를 담은 그 연표 교재에 대한 해설 작업과 더불어서 올해는 뭐가 추가가 됐느냐 역대 나왔던 평가원의 기출문항 그리고 연계교재에서 어려웠던 문항들을 선별해서 대표 문항을 같이 풀어 볼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교재로 판매가 됩니다. 그 전에는 개념 교재의 부록으로 얇게 나갔어요. 개념 교재의 부록으로 얇게 나갔던 것은 본책의 각 단원 뒤에 연표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별도의 연표 교재가 연표특강에서는 따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7, 8월에 탁월한이 진행이 됩니다. 7월에 개강을 할 거고요. 8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27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는 기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연계교재 그러니까 기출에서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 개념 강의에서도 다루지 않았는데 올해 평가원에서 강조하는 연계코드를 담아서 함께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3강씩 9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 총 27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파이널 예리한 모의고사가 진행이 더 나가겠죠. 9월에서 10월까지 진행이 되어 나갈 거고요. 21강으로 구성되고 총 8회차의 모의고사가 제공이 됩니다. 킬러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2회로 구성이 되고요. 이 2회는 연표형 모의고사 그리고 사료 해석만 하는 모의고사가 2회차로 진행이 되어 나갈 거고 그 이외에 이제 6회차가 복합형으로 해서 여러분들 시크릿 북이랑 같이 제공이 될 겁니다. 8회로 진행이 되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보강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파이널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아직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완벽하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풍부한 문제들, 미리미리 개발 작업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3강씩 7주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열심히 즐겁게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남은 기간 동안에 복습을 하신 다음에 수능을 치르시게 됩니다. 어떠세요? 다 듣고 나시니까 조금 든든하세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강의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그런 온전한 고민이 담겨있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선생님은 그 이상으로 더 기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수험 기간은 아직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그 1년 동안에는요. 여러분들 수많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불안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그럴 때마다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리고 강조하는 얘기가 있는데 왜 우리가 수능 하루 안에 나의 모든 인생을 평가받는 것 같아서 되게 억울할 때가 있잖아. 근데 사실 수능이라고 하는 그 하루보다도 훨씬 더 긴장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운동선수죠. 경기를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온전하게 짧은 시간 동안 평가를 받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이 운동선수들 중에서 굉장히 정말 멘탈, 강철 멘탈이라고 불렸던 김연아 선수가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말을 생각했대요.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낸다고 해도 나는 머리카락 한올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수험생활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외부적인 요인이 혹은 내 안에 있는 아주 여린 나 자신이 나를 흔들어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머리카락 한올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심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시면 그리고 조금 힘들 때마다 이 말을 생각을 하시면 마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시고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개념 강의에서 만나겠네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밀밀히 예습하면서 준비하고 있으세요. 선생님이랑 개념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